메가스터디 수험생 현장 강의, 오프라인 강의에서 여러분들이랑 계속 만나면서, 선생님 계속 상담하면서, 선생님 드는 생각들 지금 이 퀘스트들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나눠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면서 나한테 가장 많이 좀 꾸질함을 듣는, 좀 잔소리를 듣는 선생님이 맨날 잔소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너무 개인적인 경험들에 국한해서, 너무 지역적인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감성적이 돼. 좀 너무 감정적인 나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질 때도 있고 너무 비판적일 때도 있고 자,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 그런, 너무 지역의 가치다 보니까 누구나 알 수 있는 객관적 사실들을 놓쳐버리는 거 너무 많아 좀 냉정하게 쳐다보면은 당연한 사실들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좀 더 많이 짚어줄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대중의 입장에서 학생,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 보기 힘든 행간들까지 내가 짚어주는 그런 캐스트들, 입시 정보들 계속적으로 꿀 정보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체크 잘 하시고요. 오늘은 이제 의대 여러분들이 의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더욱더 꿀 정보들을 제가 계속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매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시리즈물들이야. 그래서 이제 작년, 재작년, 올해 입시랑 물론 상황들은 조금씩 달라. 근데 이 캐스트들이, 이 변화해온 양상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도 여러분들 보신다면은 조금 더 입시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증진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공부 안 되면 그 전 것들까지 찾아보면은 어떻게 변해 왔고 그러면 올해의 상황이 어떤 건지 더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올해 거라도 제대로 챙겨보는 올해의 선생님의 입시 캐스트라도 제대로 여러분들이 습득하면서 나가는 거 그것만이라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객관적, 냉정한, 당연한 사실들 그런 것들 좀 놓치지 말고 좀 여러분들 너무 혼자만의 감성에 갇혀가지고 왜곡된 그런 길로 빠지지 않게끔 선생님이 잡아주겠습니다. 멱살, 하드캐리 해주러 지금 또 시작해볼 거고 이게 의대생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리즈물들을 찍을 건데 이거는 매년 해온 일이야, 선생님이. 올해도 이제 그 의대생 관련해가지고 의치안 관련해가지고 쭉 제가 정보들 올려드릴 겁니다. 뭐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선생님이 딱 정해놓지는 않을게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건데요. 어, 그렇다고 너무 또 의대, 어, 의대? 나랑 상관없어? 뭐 이렇게 그냥 너무 선 그어버리고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전체 입시판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 전년도 전년도를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올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돼. 왜냐하면은 이 입시 판도라는 게 결국 전략적인 거거든. 이 입시 전략, 남들과 내가 상대적으로 어떤 전략을 취해야 어떤 상황이, 어떤 제도가 있었고 그 안에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 그러면 올해는 제도가 뭐가 바뀌었으니까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 이 각각의 해마다 상황들이 조금씩 다르고 그에 대해서 내가 전략들이 어떻게 변해왔고 그 결과들이 어떻게 되어왔는지를 이해하면은 정말로 이 입시의 본질을 꿰뚫는 데 도움이 되거든. 그래서 말한 거거든. 그러면 의대라고 해서 의대생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더 귀를 쫑긋 세우고 봐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의대 준비할 친구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입시의 본질을 바뀌지 않아요. 입시의 본질은, 입시를 바라보는 이 관점을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는데 좀 이 실력을, 그 숨은 행간을 보는 눈을 조금 더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의대든 아니든 간에 여러분들 이건 내가 꾸준히 시리즈로 찍어줄 건데 일단 모든 것의 첫 번째, 1번. 의대든 아니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중요한 거 무조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무조건 먼저 챙겨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정시지원선이야. 나는 논술 선생이야, 얘들아. 나는 논술, 구술, 대학별 고사를 준비하는 조금 더 확 와닿게 얘기할까? 나는 정시 이전에 수시를 담당하는 교과목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학생들을 상담할 때 자, 논술 그동안 쓴 거 가져와봐. 내용적으로 보는 거. 그러면 논술을 이만큼 썼으니까 너는 논술 출력이 이러니까 어디에 쓰자, 어디에 지원하자. 가 아니야. 자, 입시의 본질, 그중에 수시원서 접수의 본질을 얘기하자면 자, 수시원서, 논술 전형을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논술 성적보다 먼저 보는 게 있어. 뭐? 6평 성적, 9평 성적. 을 가지고 9월 원서, 수시원서를 접수하겠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지금 현행 입시체제의 본질이야. 수시원서를 접수하는데 수시 성적, 논술 성적을 보고 원서 접수하는 게 아니라 6평, 9평이 먼저라고.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수시 담당이지만 정시 지원을 나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먼저 체크를 합니다. 상담의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시를 바라보는 기본이기도 하고요. 당연한 얘기인데 야, 내가 정시에서 이만큼 갈 것 같아. 중건경, 서성안, 중건경 갈 것 같아. 그러면 그 이상을 쓰지, 그 밑을. 그래, 하나 정도 수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안전 지원을 하는 거, 그런 의미 말고요. 여러분들이 정시 지원선을 잡아야 안정인 것도 판정이 되고 적정인 것도 판정이 되고 상향인 것도 판정이 되잖아. 그런 것들을 판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게 정시 지원 가능선이야. 그러면 논술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좋아도 정시 지원 가능성이 너무 인서울은 커녕 저 밑에야. 그러면 이 수시 원서 접수 전략을 완전히 다르게 짜야 되는 거거든. 또는 이 논술 성적이 너무 안 좋은데 정시 지원 가능성이 의치권이야. 그러면 이 친구를 내가 논술 성적에 의해서 너는 마지노선에 있는 대학들을 인서울은 간신히 하는 대학들을 써. 그렇게 누가 지원하냐고. 그러면 선생님 당연하게 대전제 까는 거 당연히 받아들이시는 거 맞죠. 자, 정시 지원 가능선을 체크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 대략적인 감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요거부터 먼저 이 1번 첫 번째 영상 찍어드립니다. 지금 전달해 드립니다. 자, 의대야. 그중에서도 먼저 우리 이 첫 번째로 그거부터 알아보자. 메이저 의대. 우리가 흔히 소위 말하는 메이저. 메이저 의대들은 자, 어디를 얘기하니? 메이저 의대라고 하면은 자, 빅5죠. 빅5. 자, 서. 서울대 이제 뭐 어쨌든 제일 먼저 매일 앞머리에 나와야지. 그 다음에 서연. 그 다음에 뭐 거의 지금 현행 수능 체제 자체가 거의 뭐 절대평가라 해도 뭐 영어가 완전 절대평가고 나머지 과목들이 사실은 절대평가에 준하는 그 과도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 이게 현실이잖아. 자, 그런 측면에서 나머지 대학들이 사실은 엎치락뒤치락 진짜 티끌 하나 차이. 한 문제 차이가 아니야. 똑같이 두 문제 틀리거나 똑같이 세 문제 틀린 애들 중에서 어떤 과목에서 두 개를 틀렸는지 아니면 하나하나를 틀렸는지 이게 중요한 시험이 돼버렸지. 자, 한 문제의 차이가 아니라 진짜 그 과목 선택의 차이로 갈려져버려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순위를 정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해. 그런데 굳이 선생님이 그냥 마음을 굳게 먹고 굳이 정하자면 성울카다. 자, 굳이. 굳이 정하자면 사실 여기는 뭐 굳이 선생님이 나누는 게 이러다가 이 영상이야 카톨릭대 입학처장님이 보셔봐. 선생님 좀 민망하잖아. 선생님 욕먹을 것 같아. 그런데 그냥 굳이 굳게 뭐 안 먹고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좀 확 와닿는 느낌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5개입니다. 이렇게 5개가 이제 빅5 메이저 의대라고 우리가 흔히 부른다고. 그러면 우리 정식 지원 가능성을 좀 명확하게 하자고. 내가 그냥 대놓고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자, 여기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비벼보려면 여기에 정시 나는 정시로 뚫어야지 라고 굳게 마음 먹는 친구들은 자, 두 개 틀려옵시다. 두 개. 뭐? 어떤 과목에서요? 두 개 틀리. 뭐 수학 두 개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냥 전 과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국수영 자, 당연히 이제 영어는 절대평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탐구. 탐구는 탐구는 선택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점수로 비교하는 게 무의미하죠. 원점수로 비교하는 게 무의미하니까 얘는 백분위로 선생님이 말씀을 드린다면 이거는 백분위 이건 백분위로 말씀을 드린다면 자, 탐구는 선택에 따라서 그 까이는 점수가 어, 그 차별화된 점수가 다르니까 선생님이 그냥 확 와닿게 그냥 사례들을 보여줄게요. 자, 이거는 누구? 뭐 그래, 마지막 카의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 빅5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자, 카의 카의 지원생들 선생님이 지도했던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자, 합격선 합격한 친구의 데이터들 중에 가장 좀 표본적인 어, 그런 친구의 점수를 보자면 자, 대부분 백 그러니까 수학이든 국어든 하나를 틀린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영어는 사실 영어 2등급을 본 적은 없어. 자, 이 메이저 의대에서 자, 영어 2등급을 본 적은 없고요. 영어 1로 고정해놨다면 수학에서의 백분이나 국어에서의 백분이 둘 중에 하나가 이제 까이는 정도 그 다음에 여기 탐원, 탐투에서는 여러분들은 99, 98 이러면 몇 개니? 두 개 틀린 거잖아. 두 개 틀린 거야. 그리고 수학 가형은 솔직히 100점이 거의 없는 세상이잖아. 없는 지금 이 시험의 제도잖아. 자, 선생님이 이 점수들을 얘기하면서 이 입시의 본질, 정시 지원 가능성의 본질도 성격도 좀 이해하세요. 우리 입시에서 지금 수학 가형이 만점이 몇 명이야? 아, 200명도 안 되잖아. 백 몇십 명인 거 여러분들. 자, 작년에. 그건 작년의 얘기가 아니라 작년, 재작년 계속 그랬어요. 이거는 절대평가라는 91을 컷으로 맞추기 위한 88을 컷으로 맞추기 위한 자, 지난 6평이 좀 어, 그거에 반하게 나오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시험이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자, 100점이 아, 전국에 백 몇십 명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수시 원소, 수시에서 확 빠져나가고 나면은 정시에서 거의 무의미한 숫자가 돼. 그러다 보니까 96만 해도 0점 몇 프로예요. 백분위가 99를 넘어. 99를 한참 넘어.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은 96이야. 여기에 합격생들조차. 대부분은 96. 그래서 국어나 수학에서 까인다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본 극단적 데이터가 이제 여기에서 98이 뜨고 여기에서 90, 여기서 100이 뜬다든지 뭐 이런 케이스들은 봤어. 근데 대부분은 국어 100, 수학 96이 뭐 훨씬 더 많은 비중입니다. 어, 196에 이런 애들도 뭐 대부분 비슷했어. 수학 하나, 과탐 하나 틀리면은 이제 97로 어, 수학 하나, 과탐 하나. 이거는 백분위예요. 백분위. 자, 백분위로 이렇게 하면은 자, 두 개는 안정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이저요. 두 개는 안정권. 자, 메이저 의대 얘기하고 있고요. 두 개 안정권이라면 두 개가 안정권. 다 합쳐서 그러면 자, 이제 카의의 불합격선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카의의 불합격선이라고 하면 자, 똑같은 애가 있었어. 똑같은 애가 있었는데 탐구에서 더 틀려버리는 거지. 탐구에서 얘는 그래. 얘가 100이나 99는 다 맞은 거야, 얘들아. 백분위가 100이나 99는 이거는 과목 선택이야. 선생님, 그러면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유리한가요? 이거는 또 완전 다큐멘터리로 빠지는 얘기니까 이 영상에서 내가 언급하지 않기로 해요. 그리고 그건 언급할 수도 없어. 왜? 매년 바뀌어요. 매년 바뀌는 거니까 어떤 과목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점수 맞기가 표준 점수에서 뭐 더 이득인가요? 아니, 이런 거 생각하는 순간 답안 나온다, 얘들아. 그거는 그냥 순전하게 여러분들 지금의 선택을 지금의 국권이 가져온 걸 믿고 끝까지 가세요. 결국 이게 입시뿐만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봐도 국권이 우직하게 엉덩이 싸움으로 가는 거 맞더라, 얘들아. 이게 유리한가? 이게 유리한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 시간에 그냥 공부하는 게 맞더라. 그게 답이더라, 얘들아. 선생님, 이거는 좀 폭력적으로 얘기할게. 꼭 좀 그렇게 그냥 받아들여. 그게 진리더라. 라고 받아들이시고 가시고요. 어떤 과목이 더 유리한가? 이런 거 생각하지도 마. 그 시작도 하지 마. 지금 니들이 하고 있는 게 맞아. 자, 99나 100이나 뭐 이제 다 맞은 거예요. 지금 다 맞은 친구들이야. 50점인 친구들이야. 만점, 50점 맞은 거야. 원점수를. 근데 이게 이제 100분위가 93을 내려가버리면 이러면은 이게 과목이 뭐였는지 내가 굳이 얘기를 안 할게. 여러분들 방금 전에 내가 잔소리했으니까. 93이 100분위가 떠버리면 이제 이거는 안 돼. 얘는 불합이야. 불합. 이게 합이고 이게 합격 데이터고요. 이게 불합 데이터야. 이게 합격 데이터라면 이게 불합격 데이터야. 그러면 좀 차이가 느껴지니? 자, 이거는 이거는 사실 3개 틀린 거였는데 어, 불합이야. 3개면은 그러면 이 선이 불안정한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카이 성의가 좀 더 입결이 좋다라고 하는데 성의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줄게. 성의를 기준으로 해줄까? 그러면 어, 성의 합격이 성의 합격이 이런 친구들도 있었다고. 자, 3개 불합격이었지. 근데 3개면 무조건 불합격이냐. 그것도 아니라고. 성의는 자, 붙은 애들 중에 이런 친구 있었어요. 붙은 애들 중에 이 친구가 제일 좀 간당간당하게 붙었네. 자, 98 100 자, 전국에 그 몇 명 없는 100점입니다. 수학 100점. 이거는 원점수 기준으로 내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성의인데 얘가 영어 1등급에 얘가 100에 100분위가 95였어. 이거 2개 틀렸거든. 그러면은 총 3개 틀린 거지. 지금 원점수 98에다가 이거는 100분위 95니까 여기 2개, 여기 1. 그래서 3개 틀린 거라고. 근데 근데 붙었다고. 이거 합격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자. 카이나 성의나 카이나 성의남 자, 거의 이제 차이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간당간당하게 비슷한 비슷비슷한 친구들인데 그들의 데이터를 쭉 보시면 자, 2개는 대부분 이제 안정합격권이라고 보신다면 그것도 있잖아. 같은 수학에서 2개 틀리면 진짜 불안해져. 또 그건 다른 얘기야. 근데 어쨌든 그런 친구들도 웬만하면 또 붙기는 하더라도 나머지에서 또 월등하게 잘해버리면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러프하게 얘기를 해줄게요. 3개가 간당선이야. 3개를 틀리는 순간 지금 이거는 전체 영역에서의 틀리는 개수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정시 지원 가능성부터 여러분은 체크하고 시작하자고. 자, 자, 여기에서 그러면 카의 성이 얘가 이제 합격한 애들인데 얘는 불합격할 수도 있구나. 이 정도 되면 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면은 자, 3개 간당간당선 4개는 거의 좀 힘들어지는 선이 되는 거지. 그러면 조금만 더 내려가보자. 메이저 의대 빅5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보면 이제 빅10 빅10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니? 흔히 인서울의대라고 부르죠. 인서울의대라고 부르는 빅10을 얘기를 해볼까? 자, 얘가 메이저 의대가 빅5 라면 인서울의대 우리 빅10을 얘기해보자. 라고 한다면은 어디니? 서연성울카 그 다음에 우리 고대 있죠? 고대 고대는 냉정하게 내가 지금 이 밑으로 내렸네? 자, 선생님 절대로 절대로 어떤 대학을 나와가지고 내가 고대를 이 밑으로 내린 건 아니야? 얘들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 고대 에다가 이제 그 다음 이제 뭐 오니? 고대 다음에 여기도 사실은 무의미할 정도로 진짜로 그 안에서 그 삐죽삐죽 그 해마다 사실은 입결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인데 올해 입시 즉 2018 입시의 결과를 가지고 2019를 지도하는 나의 입장에서 최근 버전으로만 얘기를 드릴게요 또 그 어? 우리 카대 교수님 또는 뭐 여기에 나오는 교수님들이 되게 기분 나쁘실까봐 내가 막 이렇게 갑자기 쫄아가지고 이런 멘트를 자꾸 던지네 자, 고대 다음에 한 이 대가 아무래도 여대니까 여대로서 이제 유일하게 이제 여기에 껴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점수들이 좀 높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경희대 올해는 이제 중대가 요 마지노선에 걸리더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인서울의대라고 부르는 게 요 라인이라면 고대가 아무래도 얘네들보다는 높지 근데 이제 얘네 넷은 진짜로 엎치럭 디치럭 누구가 더 높다라고 하는 게 민망할 정도다 얘들아 그러면 빅10의 마지노선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자 쭉 와가지고 쭉 와가지고 쭉 와가지고 중의를 보자 중의를 보면 중의 데이터 좀 보면 중의는 누구를 보여드릴까요 중의를 붙는 애들의 데이터가 자, 이제 중의를 붙는 애들의 데이터가 대략 이제 여기에 100 196 92 92도 이제 출연하기 시작합니다 92에다가 1 얘는 1 그 다음에 99, 99 얘면은 사실 크게 의미는 없다 여기서 두 개지만 여기에서 완벽했네 이거 수학 두 개 틀리고 나머지 다 맞았네 얘 그냥 지워 얘는 당연히 중의를 합격하는 애야 얘는 얘는 사실 중의 뭐 크게 고민 안 하고 어 그 가나다군의 배 그 전략적으로 중의를 썼을 겁니다 자 가나다군의 그 의대의 전략적인 배분의 의거에서 썼을 거고 얘 말고 누구를 들까 얘 말고 자 192 이 친구 있네 194가 있네 이 녀석은 이 녀석은 합격 데이터입니다 이 녀석은 자 192 194면 이거 두 개야 그리고 이거 이거 두 개야 네 개 틀려도 합격한 사례들 충분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개 틀려도 합격한 사례들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을까 자 이런 친구도 있네 97 96 9796 어메 2등급입니다 영어 2등급에다가 9799 9997이면 자 백분이야 이거는 과탐은 백분이고 얘는 원점수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 원점수로 얘기하고 있고 얘는 백분이고요 자 잘 들어 그러면 이 친구는 하나 두 개 하나 하나 그 다음에 하나 세 개에다가 영어 2등급이 있네 이거는 어떻게 딱 생각하면 되느냐 여러분들 영어도 너무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영어에서 2등급을 맞는 효과는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에서 2등급 맞는 효과는 수학 3점짜리 하나 틀리는 효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야 근데 이거는 학교마다 환산점수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잖아 그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다 다르긴 하거든 이렇게 생각해 연대가 그나마 연대 2대가 정시 지원 전형에서 정시에서 수학 아니 영어의 반영 비율을 제일 많이 하는 학교야 연대랑 2대가 영어의 반영 비율을 제일 높이는 학교인데 그 학교들 기준에서 연대 2대 기준에서 영어가 2등급이 뜨면은 수학 3점짜리를 틀리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면 다른 대학들에서는 다른 대학들에서는 수학 3점짜리를 틀리는 효과보다도 작아 너무 쫄지마 영어에서 영어 2등급에 너무 쫄지마 대신에 영어 3등급은 좀 많이 까인다 자 영어 3등급은 좀 많이 까인다 얘들아 자 선생님이 입시의 정시 점수의 본질에 대한 얘기들 내가 쭉 해주고 있어 그러면 이거는 이 친구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하나 두 개 세 개 이거 3점짜리 하나 틀린 효과니까 하나 두 개 세 개에다가 여기 하나 네 개를 틀리고 합격한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개 합격권이야 얘네 네 개 합격권이야 네 개면 합격권 네 개면 합격권 또 이제 그런 건 있지 한 과목에서 수학에서 네 개를 틀려버린다 또 이건 딴 얘기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골고루 틀린다라는 것도 좀 주의해야 될 얘기 좀 얘기이긴 한데 아무래도 지금 선생님의 전달 메시지의 컨셉 자체가 나의 지원 가능선을 좀 대략적으로 잡자라는 거니까 좀 러프하게 얘기를 좀 진행하는 그런 경향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 내 발언들의 성격도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따라와야 돼 자 지금 이 얘기는 그래 한 곳에서 많이 틀리냐 골고루 틀리냐까지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되게 할 얘기가 많지만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내가 이 정도 대학에 지원 가능한 선이구나를 잡기 위한 그런 가이드 제공 정보 제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정확합니다 그러면 자 이 정도까지 내려왔고 중의의 불합격 사례를 보면은 조금 더 명쾌하겠네 중의의 불합격 사례로서 이 친구를 봅시다 이 친구는요 그래 그 몇 명 없는 100점 여기 있네 92 여기 수학 100이야 수학 100점에다가 어? 국어에서 이제 좀 많이 틀렸네 국어에서 좀 많이 틀린 거지 이 친구 얘는 이제 하나 틀렸지만 여기에서 한 3개쯤 틀렸겠네 자 그러면은 92 100에다가 얘는 영어는 1등급 맞았네 1등급에다가 97 95입니다 그럼 이 친구는요 3개 4개 5개 6개 자 95니까 2개 틀렸죠 그 다음에 여기서 과학에서 여기서 하나 틀렸으니까 지금 2개 하나 해서 3개 총 3개에다가 이 친구 국어에서 92가 뜨는 바람에 자 100분위로 하면은 조금 더 또 다른 얘기들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확 좀 와닿으라고 내가 개수로 지금 세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는 6개 틀렸네 그러면 이제 좀 합격과 멀어집니다 이 친구는 이제 불합격 사례입니다 불합격 사례여가지고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4개면 합격 안정권이고 5개가 간당선이면 6개가 6개가 불합격선이다 자 선생님 좀 러프한 얘기인 거는 맞아요 극단적인 사례들이 있어 극단적인 사례들이 막 과학에서 야 니들이 더 잘 알잖아 뭐 여기저기서 듣는 얘기 얼마나 많을 거야 작년에도 그런 과목이 있었어 하나만 틀려도 막 100분위가 94 뜨는 그런 과목도 있었어 선생님이 무슨 과목 이런 얘기 안 할래 그거는 매년 달라지고요 그것 때문에 자기의 선택을 의심하지 마 의심하는 거 자체가 자기한테 손해야 자 그래서 그거는 매년 달라지니까 그거 생각하지는 말고요 그래서 이거는 100분위로 생각을 한 거고 이거는 원점수로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조금 더 직관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대략적인 지원 가능성을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여기까지가 인성의대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라인입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라인에서의 정시 지원 가능성을 제가 체크해드린 거라고요 제가 체크해드린 게 이 정도라면 자 이 이후 대학들 자 시리즈 2편 선생님이 이후 대학들도 정리를 해드릴 텐데 결국 이 지원 가능성을 보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어 내가 이 정도 대학에 가겠구나 이 정도 내가 목표하는 대학을 가려면 이 정도의 성적권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대략적인 라인은 가지자고 그래야 그 다음 얘기가 진행이 가능해요 이거 없이 그냥 막연하게 가게 되면은 그냥 뜬구름 잡다가 끝나 그러면 우리 첫 영상에서 이 시리즈 1편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정말 기본적인 걸 꼭 좀 챙겨가자 이 이후에 전략들을 선생님이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이 지원 가능성에 대한 스스로의 가능성 체크는 꼭 마음속에 가지고 갑니다 자 여기까지 1편 우리 2편으로 넘어가 볼까 수고하셨습니다